이슬람의 포교 활동에 따른 세력 확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를 두고 건축주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의 이유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적을 통해 성도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이 광복 76주년을 맞아 동아시아의 평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구TV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한국에 침투한 이슬람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슬람의 활동을 보면 처음에는 한랄푸드 등 식품을 앞세워 문화로 침투하며 본격적인 포교 활동을 펼치며 세력을 확장하는데요. 오늘은 국내 이슬람 인구 증가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이슬람 인구는 18억 명이고 법무부와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무슬림 인구는 지난 5월 기준 총 26만 명입니다. 2008년 대비 1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구 증가세에 따라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국내에는 전국적으로 23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무슬림의 기도처인 무살라는 221곳입니다. 이슬람 전문가들은 문화로 둔갑한 이슬람 사원과 기도처의 증가를 단순 포교 활동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모스크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그 사회를 점령하려는 전략 중에 하나죠. 무슬림들이 자기네들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예배처서를 세워준다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전문가들은 이슬람들의 목적과 사명이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슬람 정착을 위한 1차적인 방법이 사원과 기도처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슬람은 거주하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고 정착이 되면 해당 지역에서 그들의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나갑니다. 전문가들은 무슬림의 특징이 이슬람 교리와 상충되거나 반대될 경우 돌변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슬람 확장과 더불어 발생하는 지속적인 범죄 증가로 인해 해외 주요국은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라크와 이란 등 이슬람 7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은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 테러리스트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조치입니다. 프랑스에선 지난해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무슬림 난민 청년이 무한마드 풍자만화를 수업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역사 교사의 목을 베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이슬람 억제 정책으로 급진 이슬람 교단 지도자인 이맘에 대해 활동 규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급진 이슬람 교리를 전파하는 이슬람 사원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슬람 인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모두 급진적인 폭력 성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누가 극단주의인지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험성을 차단할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새 평등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의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법을 만들어 나가면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보호해줘야 될 책임의 의무가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항상 이슬람의 배타성과 폭력성을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특정 종교를 막을 수는 없지만 국가 안보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와 정부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김예지입니다. 세계 이슬람 세력 확장으로 발생되는 문제와 국내 이슬람 침투에 대한 우려를 보도해드렸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벌어지는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도 이슬람 세력 확장에 따른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주거 1집 지역에 건축되는 이슬람 사원 때문에 주민들은 주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택가 한복판에 세워지는 이슬람 사원의 문제점을 보도합니다. 현장에 김예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 북구 대현동 40여 가구가 모인 주택가. 주민들이 이슬람 사원 건축 재개를 반대하는 시위 현장입니다. 주민들이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목소리를 낸 지는 6개월째입니다. 이곳은 7년 전 인근 대학으로 유학을 오거나 이민으로는 무슬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는데 이들이 본격적인 종교 활동을 시작하며 주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과의 갈등이 불거진 건 지난해 파키스탄 출신 귀화자인 무슬림 5명이 공동명의로 땅을 매입하면서부터입니다. 대구 북구청은 128평 대지의 2층 건물 건축을 허가했다가 지난 2월에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단순 건물 증축인 줄 알았는데 설계 도면을 요청해 살펴보니 이슬람 사원 신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주민들은 주택가 한복판에 하루 5번씩 기도를 드리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슬람 사원이 들어오는 건 주거 환경이 침해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슬람 사원 건축 부지는 가정집에서 1m 거리에 불과합니다. 정말 저희 주택가에서 편안하게 취물 취해야 되고 일단 그 좁은 골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시끄러운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남자들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2, 30명을 분집으로 해서 다니면 아무래도 저희로서는 또 여자분들로서는 위협을 느낄 수가 있죠. 주민들의 이유 있는 반발이 거세지자 공사가 6개월간 중단됐었지만 문제는 건물이 부식된다는 이유로 건축주가 공사 재개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현재는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면 주민들의 주거생존권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특징은 첫 번째가 문화적 접근이에요. 문화적 접근으로 그 지역을 섭렵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을 개토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개토화라는 것은 모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하는 작업을 하죠. 안전권이 들어가면 가족들을 청축을 해서 함께 장기적인 거주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죠. 이런 이유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주거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해당 구청의 구체적인 중재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슬람이고 아니고가 반영돼서 허가가 나가는 건 아니고요. 건축법상의 용도가 그냥 종교 집회장이었고 그거에 맞이니까 허가 나간 거죠. 주거 지역에 법적으로 못 들어오는 용도나 그런 게 아니고 이때까지 제가 몇 차례 중재도 하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민원인분들도 좀 협의하려지를 안 쓰셔가지고 주민들은 안락한 주거 환경을 지키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주거 환경 보호가 우선인데도 북구청이 사태를 방관한다면 갈등의 골은 갈수록 더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주택가 한가운데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면 소음만으로도 주거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주거 환경을 위한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김예지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세상적인 유혹에 흔들리는 순간들 있으실 텐데요.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적을 통해 성도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박은결 기자입니다. 하용조 목사 추모 10주기를 맞아 출간된 책입니다. 저자는 생전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른받고 한국교회의 보금전도자로 나선 하용조 목사의 비전과 리더십을 되돌아보며 영적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또 질병의 고비에서도 사명을 다하고자 몸부림친 하용조 목사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이 보금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내합니다. 저자는 한국교회가 그 헌신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길 소망했습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는 날마다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놓이는 기독교인을 향해 믿음의 선택을 권면합니다. 저자는 창세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경인물들을 따라가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고 척박해 보이지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선택을 통해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경험하길 소망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한국과 일본 종교시민단체로 구성된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이 광복 76주년을 맞아 동아시아의 평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일 플랫폼은 성명서를 통해 동아시아의 상황이 대립과 갈등 속에 머물러 있고 한일 간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권의 평화헌법 계약 시도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헌법 계약을 즉시 중단할 것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부 플랫폼 체리와 사단법인 월드 휴먼 브리지가 오는 9월 12일 자살 예방 주간에 맞아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 축제를 진행합니다. 행사는 비대면으로 열리며 신청은 8월 31일까지 체리 앱에서 가능합니다. 참가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체리 앱 만보기 기능을 활용해 당일 오전 9시부터 천 내보를 걸으면 됩니다. 참가비는 자살 예방 교육, 유가족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국제국 후계발엔지우 구피풀이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를 나눔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강찬 나눔대사는 나눔은 기쁨을 공유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값없이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값없이 흘려보내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찬 나눔대사는 구피풀 러브 콘서트 등 음악을 통한 나눔 활동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광복절 연휴 동안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13일 코로나19 방역 대국민 담화에서 가급적 가족과 머무르고 기업은 재택근무 비율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적발 시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법정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부대 상사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한 해군 여군 A 중사가 12일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자살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사망한 A 중사는 지난 5월 말 민간 식당에서 같은 부대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중사는 사건 발생 직후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사건 발생 이후 2개월이 지나서야 가해자와 분리가 이뤄져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받으려는 가입자 수백 명이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머지포인트 운영사엔 12일 밤부터 수백 미터의 줄을 서서 기다리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입자들은 결제한 포인트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의 본사를 찾아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머지포인트는 대형마트, 카페 등 제휴 브랜드에서 20% 무제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오다 최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합의를 위한 정부 대표단이 미국 제약사 모더나 측과 백신 공급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고자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등 4명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현지시간 13일 미국 보스턴에 도착해 모더나 본사에서 백신 판매 책임자들과 협상을 진행합니다. 협상 면담 결과는 오는 15일이나 16일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30년 넘게 최우수 장애인 선수에게 수여됐던 최고 권위상 황현대 성취상이 이달 24일 개막하는 도쿄 패럴림픽에서 사라집니다. 황현대 성취상은 소아마비를 겪던 황현대 여사가 1988년 서울 하계 패럴림픽 때 받은 오늘의 여성상 상금을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에 쾌척하면서 제정됐습니다. 황현대 성취상이 사라진 배경엔 황여사의 건강 악화와 재원 확보에 어려움 등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커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커피값을 올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타벅스의 임원들이 최근 원자재값이 증가하는 부담에 대응해 프리미엄 음료를 늘릴 계획이며 미국 일부 지역부터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널은 원두 생산국의 작황 부진과 물류 차질에 따른 공급 지연, 인건비 상승과 같이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멸종위기 1급인 한국 호랑이 5남매가 경기용인 에버랜드 동물원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에버랜드는 지난 6월 27일 한국 호랑이 암컷 3마리와 수컷 2마리가 태어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보통 한 번에 2, 3마리 정도만 출산하는 한국 호랑이의 특성상 5마리가 한 번에 나온 건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주니어 시절을 포함해 17년간 한국 배구의 간판으로 뛰었던 김연경 선수가 국가대표 이력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한민국 배구협회는 김 선수가 도쿄올림픽을 끝으로 국가대표 은퇴 의사를 밝혔고, 의사를 존중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선수는 2004년 아시아 청소년 여자 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이후 총 3번의 올림픽, 4번의 아시안게임, 3번의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 참가해 한국 여자 배구의 중흥을 이끌었습니다. 구TV뉴스 김민주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폭염특보가 잠시 해제되는 지역도 있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오늘은 충청 남부와 영동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내륙은 구름 많겠습니다. 당분간 제주에서는 2차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8.15 광복 76주년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도합니다. 내년 광복절에는 다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